자랑스러워 할만한 블랙핑크, 그리고 블랙핑크의 지수가 되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. 되게 보기 힘든 새벽 감성의 지수이니까 이렇게 진지한 저를 보고 오늘 왜 이렇게 진지하지? 엄청 무슨 일 있나?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컴백 전에 되게 고요한 폭풍이 전에 고요한 상태여서 그런 거니까 이런 모습도 또 보면서 그렇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. 이제 이 영상이 나올 때쯤엔 아마 컴백도 했고 저희가 한창 바쁠 시기일 것 같은데 블링크가 이걸 보고 컴백 전에 이런 마음 가짐이 있었구나 이걸 본 후에 또 무대를 보면서 또 다른 시야로 봐주고 더 많은 감정을 느끼시면 좋겠어요. 저는 갑니다 블링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녹음하고 이제 자켓 찍고 유독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상하지는 않겠지 잘 나오겠지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그리고 네 linking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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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점에서erus이